간다구자 간다구자! 맞으면 따가운 거 맞으면 따가워? 그리고 가시가 박혀 손에 왜 식물이야? 동물이야? 식물이야 밤! 밤! 아니 밤! 해파리? 아니 아니 가지가 박힌다고 박힌다고요? 뭐지? 식물이고 어 아, 모르겠어?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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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너무 쉽죠 선인자 아이고 아이고 곱하기인데 현서 봐봐 바이러스 아니 아니야 곱하기야 3 곱하기 2 3을 두 번 더 해 6! 그렇지! 엄마 이렇게 기어가는 거 뭐지? 아 진짜 패스 나누다 어? 이렇게 기어가는 거 뭐지? 어디까지 올 거야? 그래 계속 기억해 뭐야 뾰족한 이빨 가지고 뭐지? 뾰족한 이빨 가지고 기어다니는 거? 어? 아 뭐지? 아 잘한다 도마뱀 도마뱀 아 패스할래? 아 패스! 아우 미안해 미안해 아우 효사야 푸카푸카 이거 뭐지? 패스! 그렇지!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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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시는 못 맞히니 그러게 아우 어떡하면 좋아 아니 미안해 그래요 박정현 갑니다 시작 어 얼굴이 요렇게 된 걸 뭐라고 그래? 사각형 삼각형 아니 요렇게 달걀형? 아니 그 제일 예쁜 V라인 그냥 아 에이스가 왜 나와? 이거 뭐야 아빠 학교 다닐 때 이거 제일 비싼 볼펜 뭐라고 해? 샤프 아니면 아빠 학교 다닐 때 어 샤프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뭐를 해? 뭐라고 아주 아주 그 안 좋은 말을 통과해 통과 통과해봐 그럼 통과해요 아 모르겠나 이걸 설명을 아우 저걸 그렇게 설명한 미안하다 진짜 죽은 사람 이렇게 돌로 막 해놓은 거 뭐라고 해? 무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해? 어?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고 죽은 사람을? 와 진짜 뭐야 누구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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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붙이잖아 고 사람 사람 고임 돌 거기에다가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알까? 이거 알까? 야 이거 뭐지? 이걸 빨리 얘기해 봐봐 밤에 글을 읽어 밤에 글을 읽는다고 밤에 글을 읽어 사자성어야 아 저기 음료수 마실 때 오렌지 주스 그 주스짜리 시작해 아이고 참 아니 세상에 저걸 저렇게 살려가라냐 야 아 통과해봐 주경야도 아 진짜 사자성우다 가게 가게 새로 여는 거 뭐라고 해? 어? 가게 새로 여는 거 네 글자로 아니 사이셔 글자성아 빨리 빨리 글자성아 소갈딱지 뭐가? 무슨 소갈딱지라고 그래? 밴댕이 글자성아 빨리 지구 종말 예언한 사람 노스레다무스 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 망원이는 건 어렵죠? 아니 이 붕어빵의 스피드 퀴즈가 우리 부자 사이를 자꾸 멀게 하네 근데 그 신장기는 또 고사성어예요? 사자성어 저 놀리면 재밌어요 저 놀리면 재밌어요 저 놀리면 재밌어요 왜 신장기야 외상사절 다 사자성어 외상사절 그런 거 다 외우란 말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안 리원 자 스피드 퀴즈의 아주 강자들입니다 강팀 자 갑니다 시작 물이 위에서 푹 떨어지는 거 산 속에서 돌도 있고 폭폭? 그렇죠 꽃인데 꽃? 국화? 장미? 아니 냄새 나는 거 데이지? 냄새 좋은 거 로즈마리? 오 오 오 오 이거 있잖아 엄마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하는 건데 엄마 이거 정말 잘한다고 막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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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 사춘기야 모른대요 모른대요 몰라? 사춘기네요 모른다고 으응 그냥 맘대로 사는 사람 뭐? 첫 번째가 뭐야? 어? 자유 자유 어 이거 불이 반짝불짝 엉덩이 반딧불 어 좋아요 어 네 신